KB증권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는 수요올림픽 거기서 픽이 뭔가 선택해서 뽑았다 그런 뜻이겠죠 정프로의 네이밍입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KB증권의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얼마나 운이 좋은 시청자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진 이코노미스트를 특별한 일이 없다면 매주 만나서 궁금한 걸 또 여쭤볼 수 있게 되고 이게 늘 하니까 해주는 것 같죠 나중에 이제 보세요 아 그때가 좋았구나 그럴 수 있던 게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였었구나 감사합니다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가능할 때 빨리 여쭤봐야죠 오늘 해주시려는 말씀을 제가 대충 아까 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텐데 악영향을 받을 텐데 아마도 코리아 영어로는 코리아 한국말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악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일지도 모른다 제일 많이 까지는 그렇고요 선두권일 것이다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국이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고 또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네 그러나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가장 커지고 있고 또 글로벌 주택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지표도 눈에 보인다 오늘 이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차질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확진자들도 좀 다시 좀 국내지만 좀 늘어나는 모습이고 또 간밤이었나요 그저께 밤이었나요 애플이 생산이 좀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예상은 했지만 역시 중국의 세계에서 공장 역할을 굴뚱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멈춰서니 여파들이 이제 하나씩 좀 저희가 경제 지표나 기업의 공시로 하나씩 체감을 하는 와중입니다 아마도 어제 애플의 발표도 있었고 다른 기업들도 중국에 또 중요한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든지 유럽의 PMI든지가 이제 곧 나오겠고 실물 지표 중에서는 오늘 19일이죠 내일 한국의 20일까지의 수출이 아마 20일이나 21일 날 나올 거예요 안 좋겠네요 10일까지의 수출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또 설 연휴에 조업일수 영향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은 좀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도 이제 영향이 1월 한 15일부터 본격화됐으니까 약간 애매한 상황이죠 2월 수출이 아마도 한국에 3월 1일에 발표하는 2월 수출이 코로나19의 실물 경제 영향이 가장 먼저 나오는 지표일 것이다 라는 외신 보도들이 많아요 원래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는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통계 중에 딱 하나 글로벌하게 유료로 팔 수 있는 게 그거라면서요 다른 것도 중요하고요 그렇긴 한데 워낙 1일에 발표가 되기도 하고 또 한국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조선, 가전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화학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중국의 포션이 높긴 하지만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 다양하게 국가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전세계 무역의 축소판 네, 바로미터 역할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3월 1일에 발표되는 한국의 2월 수출 동향이 저도 기다리고 있지만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아주 많이 나쁘지는 않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일단 중국 쪽 이야기를 좀 드리면 춘절 연휴 기간이 1월 30일에서 2월 2일로 한 차례 더 미뤄졌었고 또 9일까지 추가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거의 어림잡아 한 10, 한 5일 이상은 춘절 연휴가 계속 지속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 공장을 돌릴 거다라는 식의 매체들의 보도는 있었지만 중국 현지에서 저희가 집계된 데이터들을 보면 여전히 가동률이 20% 혹은 30%에 그치는 상황이다라는 보도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보면 2월 한 달 동안은 2월 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가동률은 20%가 요원해 보이고 그러면 3월이라고 해도 이 가동률이 갑자기 70, 80%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는 어렵겠다라는 저희가 약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정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나오는 경제 지표 중에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들의 숫자나 개수나 금액 그런 걸 표현하는 경제 지표는 반토막 아니라 더 나겠네요 더 나는 것이 불가피하죠 다만 이제 기업들이 재고를 빵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 한 달치가 되었건 장사가 안 됐던 잘 됐던 재고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다고 모든 전 세계의 공장이 서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재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굉장히 초조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국가별로 보면 이렇게 조건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중간제 중에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 중국이 중간제 주로 만드니까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가 1차적으로 타격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하나의 조건을 또 준다면 GDP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국가 그 나라 자체가 제조업이 많은 국가 그래서 중국에게 의존도도 높고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이 두 가지의 교집합에 걸리는 국가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아세안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건 수입해다가 추가로 조립하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국가는 이미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한국하고 일본 같은 국가들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국가들도 제조업 비중이 꽤 올라오고 중국의 연관성이 예전보다는 높아진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 국가들 특히 아세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표들이 상당 부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중간제 부품 소재를 수입하는 나라들 리스트에서는 2등 GDP 안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나라 이 시험 과목에서는 우리가 1등 그래서 두 과목 종합순위로 보면 굉장히 상위죠 1등이라고 말하기는 근거는 없으나 1등 같은데요 굉장히 상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그냥 저희가 비중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반도체 주식도 다시 좀 좋은데 중국에서 생산을 못함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오히려 반사 수혜를 보는 종목들도 주식시장에서는 열심히 찾고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LCD? 중국에서 못 만드니까? 네 중국에서 못 만들어서 한국에서 그래도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섹터별로는 또 안 좋은 분명히 수급 부품이 되었건 원자재가 되었건 조달의 차질을 빚으면서 안 좋은 곳들도 분명히 있고요 반사 수혜도 있고 약간은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위로는 한국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그러면 GDP에 까지는 게 한국이 제일 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제조업 생산 부분만 좀 말씀드렸는데 관광객도 사실은 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드 배치 이후에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황 위축되어 있는 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필리핀 같은 나라들은 중국인 요우커들이 많이 가면서 특수를 좀 봤던 모양인데 충격은 그쪽이 더 크겠네요 다들 정상화돼서 충격이 없으면 좋고요 일단 순서를 매겨보자면 그런 식으로 타격들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결과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께서도 저희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은 해주셨듯이 이게 숫자는 엉망으로 나올 거다 애가 아파서 시험을 못 보러 갔으면 당연히 거의 0점 근처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성적표 받아왔다고 해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하지? 공부가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사고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용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용어는 아니지만 경기적인 요인과 경기 외적인 요인, 질병, 허리케인 이런 것들은 일시적이고 그 이후에 펜트업 수요, 기다리고 있던 수요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좀 여러 번 드렸었고요 다만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성적표가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금융 위험 자산이 계속 갈 만한 환경은 잠시 쉬어갈 만한 환경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0점이 나올지 50점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숫자 자체가 너무 깜짝스러우니까 그럴 것 같아요 나는 각오하고 있었지만 다른 투자자들은 혹시 각오 안 하고 있다가 놀라면 주가 떨어질 텐데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위험 자산들이 아주 소폭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제자리 가고 고점을 넘어선 국가도 있고 고점 부근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국가들도 있는데 당분간 좀 순고력이 양상을 할 그럴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경제 쪽에서는 일단 됩니다 알겠어요 그동안 말씀해 주셨던 주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는 돼요 즉 이 사태가 그리 길어지지만 않으면 그건 그냥 잊혀진 꿈으로 다시 지나가고 다시 옛날로 무대가 다 바뀌고 조명이 다시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동의가 되니까 괜찮은데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이거 안 그런 건가 뭔가 공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은 또 동특이전이 제일 무섭고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방역도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좀 더 조기에 멈출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노력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내일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호주의 산불이 드디어 잡혔는데 비가 많이 온 것이 산불을 콘서트를 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수만 명이 모여서 저도 보면서 약간 감동스럽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또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섞여 있나 보다 이런 또 잡생각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빨리 해결이 되어야죠 그것과 더불어서 좀 생산 차질과 지표부지는 어쩔 수 없다 라는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이미 안 좋은 시험은 저희가 본 거고 결과가 안 좋은 시험은 본 거고 지금 이제 검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사이에 그러면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경기 선행지수가 일제히 좀 돌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지 아니면 이거를 못 살려서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경기 선행지수 돌아선 거 이외의 다른 환경이 어떤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표들 그런데 이 다음부터 드릴 얘기는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그나마가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투자를 할 때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는 경제가 1만큼 좋은지 2만큼 좋은지도 중요한데 사실은 경제성장률이나 EPS 성장률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라고 하더라도 100% 200% 이렇게 늘지는 않잖아요 경제성장률 IMF에서 경제성장률을 하향했다 상향했다 이렇게 나와도 신문기사를 보면 0.2%포인트 상향했다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성장의 방향 경제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유동성이 많은지 적은지가 사실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는 가격에는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뭐를 업데이트 하냐면 아마도 투자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어제 미국 금리가 어땠나 한국 금리는 어땠나 올랐나 내렸나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렸나 내렸냐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금리는 엄밀히 말하면 명목금리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금리요 그런데 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걸 저희가 실제금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 차입을 했을 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실질금리라고 쓰긴 하지만 실제금리라고 그냥 이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물가가 예를 들어서 그럼 2% 오르는 나라인데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하나요?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나요? 둘 다 하는데요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해도 무방하죠 국채금리나 시중금리가 3%다 만약 그러면 물가 상승률은 2를 빼고 나서 이 나라의 실질금리는 1%구나 그렇게 저희가 보죠 예를 들어서 인도다 인도 국채금리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인도 그러니까 신흥국으로 갈수록 금리가 8%, 9%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와! 이렇게도 하지만 그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은 7%, 8% 이렇게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금리는 맨날 1. 몇 퍼센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물가를 빼면 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도 아마 신흥국이 높기는 하겠죠 그래서 얘기를 좀 부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금리가 얼마나 낮은가 아니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미국의 금리가 1.5를 하회했다더라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이 0이라면 투자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감내야 되는 실질금리는 1.5%로 높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금리를 계산해서 보는데 최근에 계산을 해서 봤더니 최근에 실질금리가 9년 만에 최대폭으로 마이너스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금리는 낮은데 물가는 그거보다는 높아서 어? 물가보다 금리가 낮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금리가 절대금리가 명목금리가 얼마든 관계없이 네.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실제 저희가 마이너스 금리를 이야기한 지 좀 돼서 늘상 좀 마이너스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2018년, 17년 전에는 마이너스 금리는 없었어요 대부분은 금리가 저희가 돈을 빌리는데 0.1을 주건 0.00001을 주건 돈을 주는 게 맞죠 그렇죠 돈을 주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예금이자를? 네. 그런데 그냥 명목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기도 하고 굉장히 다 낮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2019년 1월만 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제가 쟤네는 정말 안 좋은가 봐 그런 국가들 이외에는 실질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플러스였어요 네. 이거 정상이라고 해야 될까? 플러스였는데 네. 작년 11월, 2019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이거를 다 합하면 글로벌 GDP의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이 국가들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낮아져서 그 부분에서 명목금리가 낮아져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명목금리는 원래 그냥 제로 근처에서 늘 그 정도였는데 소비자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그래서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더 깊어진 겁니까? 정답은 둘 다인데요 아, 둘 다? 네. 그래서 한쪽은 일로 가고 한쪽은 일로 가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갔는데 굳이 요인 분석을 해보자면 물가가 한 7, 금리가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은 지난주에 물가 이야기도 드렸지만 물가가 쭉 낮아졌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실질금리는 어느 정도 플러스가 유지됐었는데 지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물가들이 고개를 드는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실질금리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요즘 벌어지고 있다? 네. 사실은 앞뒤가 맞진 않죠 그렇죠 물가가 오르면 그걸 반영해서 금리가 오르거나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가 빠졌다면 물가도 다 같이 따라 내려오거나 그런데 경제가 항상 모든 지표가 한 방향으로 가진 않으니까 지금 굳이 말하자면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2011년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이 글로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게까지 벌어졌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마이너스 폭이 다시 재차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현상이 전해주는 의미가 임플리케이션이 뭐예요? 사실은 경제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뭐가 이상한 거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자를 지불해야지 마땅한데 이게 어떻게 앞뒤가 안 맞던지 간에 실질금리는 금리는 플러스여야 일반적인 건데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찜찜한 생각은 들지만 제가 왜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011년도에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실업률을 더하면 10%가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여도 금리가 충분히 낮은 상황이어도 사람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기질을 내서 투자를 하거나 공장을 세우기가 경제가 정말 바닥을 쳤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오죽하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겠니?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실질금리는 다시 마이너스 폭이 이렇게 확대됐는데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 실업률이 거의 역사상 최저치예요 경기는 별로 안 나쁘다? 네. 경기는 오히려 실업률만 보면 이렇게 호황이 없죠 독일의 실업률이 3% 미국의 실업률도 3.5% 그래서 자연 실업률을 하회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는 왜 이 모양인 거예요? 중앙은행들이 크게 완화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예전에 비해서는 낮아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물가 상승률이 경제가 좋아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갔다면 그러면 금리가 따라 올라갔겠지만 코로나 혹은 식품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올라서 물가가 높아지면서 금리는 오히려 따라가지 못하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물가는 높아져도 이게 경기 외적인 요인이니까 금리는 그걸 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금리는 낮고 물가는 그런저런 요인 말씀하신 것 때문에 높다 그러면 거기까지 들으면 별로 좋은 신호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조합이 그러면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이만큼이면 돈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돈 좀 빌려서 뭐 좀 하려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컨디션이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걸 내가 이걸 리스크를 테이크해서 뭐를 해도 될까 공장을 세워도 될까 그런데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라는 건 여전히 수요가 조금이든 많든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돈값은 굉장히 낮아져 있고 실업률은 낮아져 있다면 이 조합은 사실은 좋죠 위험 자산에 좋습니다 위험 자산에도 좋고 경제한테는 되게 안 좋은데 위험 자산에만 좋아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벌어진 거에 코로나19라는 경기 외적인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이런 환경이 컨디션이 조성된 건 맞아요 그래서 금리도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래서 금리가 낮은 것이 이 코로나19라는 요인이 없어진 이후에 경제가 다시 회복을 다시 힘내서 경제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라고 할 때는 금리가 높은 것보다는 금리가 낮은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중에 제 궤도로 이렇게 올라갈 때도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글로벌 실지금리가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위험 자산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수출이 어떻게 나올까 ESM이 많이 깨질까 어떨까 저떨까 고민은 애플이 그러면 생산을 언제까지 못할까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돈이 많고 경제는 여전히 좋고 잠깐 삐끗한다고 해도 이것은 본 궤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한국의 주가도 최근에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미국도 상승세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돈은 많은데 실업률은 낮아 이런 어색한 조합이지만 현상이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참 경제 지표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하군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리즈너블하고 말이 되는데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커진 게 미래의 경기가 악화될 거라는 신호일 수도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건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마치 저희는 애가 중학생이니까 항상 이런 생활 밀착형으로 비유를 들면 애가 시험을 30점 받아왔어요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면 다양하게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다음번에는 이거보다는 잘 볼 것이며 아이가 30점밖에 못 받았으면 나름대로 녀석도 자극을 받았겠지 이제부터는 좋아질 일만 남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해석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데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1년 안에 2년 안에 이런 거는 전망 그런 말은 잘 쓰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긴 시간이 아니고 1, 2년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지금의 현상은 돈이 많고 여전히 수요는 있네라고 해석해도 저는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5년 뒤다 10년 뒤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돌아보면 저래서 저게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왜 이 실업률하고 더해 보냐면 실질금리만 가지고는 그래 안 좋으니까 저렇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간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실업률이 이미 상승 반전을 했거나 국가별로 고용이 안 좋아요 그렇다면 그래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저게 이제 금리 채권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야 이 해석이 저는 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실업률은 계속 저게 저임금의 고용이네 어쩌네 저쩌네 마른 해도 여전히 밀려내려가고 있는 신규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걸 딱 잘라서 열차의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약간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은 돈도 많고 경제도 여전히 아직은 좋은인지 여전히 좋은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상황이다 알겠어요. 아주 굉장히 심플하기도 하고 명쾌한 논리인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깊어졌을 때 실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이게 그 실질금리 마이너스가 불경기의 결과야 라고 해석되는 케이스도 있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커졌는데 실업률이 낮아서 이제 진짜 순풍이다 이건 경기 좋아지려고 지금 이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텐데 과거에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이제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과거에도 이런 실업률은 낮은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깊어지거나 하면 거의 예외 없이 경기가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경험이 있었는지는 한번 좀 조사해서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2011년과 지금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 가려면 오일 쇼크까지 가야 돼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낮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실질금리 마이너스는 사실은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전 사례는 없고요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더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는 경제 지표를 조합을 해서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금리가 어떻게 됐다 그럼 왜 그렇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져서 돈이 많아졌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금리가 낮아졌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저도 여기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리지만 굉장히 헷갈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헷갈리죠 왜냐하면 이런 걸 보고 미래에 어떨 것이다는 저도 15년 넘게 했지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합을 해서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이게 두 개를 조합할 때 그럼 세 개를 조합할 때 조합을 하면 할수록 저는 틀리게 해석할 가능성은 좀 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덧붙여서 제가 본 것은 그래서 제가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실업률은 여전히 낮아서 돈이 참 많네요 경제도 일단 좋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주가지수도 이렇게 높이까지 대부분 국가가 최고치에 와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도 대부분 국가들이 최고치에 가 있습니다 요즘에요? 여전히 글로벌 부동산 가격이요? 네 집값이죠? 네 주택가격이라고 해야지 더 정확하게겠네요 주요국의 집값은 최근에는 어땠어요? 제가 팔로우를 못하고 있어서 너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네 한 2, 3년 보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도권은 그런데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한 20개국 정도는 그래도 월간으로 보거든요 보는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한 서너 개 국가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전환했었어요 오르는 녀석들은 오르지만? 계속 오르는데 서너 개 국가들이 하락 전환해서 이거 좀 느낌이 쎄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가 예를 들면 어떤 거였어요? 스웨덴,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이었죠 캐나다도 이제 그만 상승하나 봐 이런 국가 중에 하나였었고 그런데 제가 방금 읊어드린 몇 개의 국가들도 다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질금리를 계속 그려봤던 것 같아요 왜 이러지? 부동산은 저는 부동산 좋아하는 이유가 투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거든요 주가는 막 오르다 내렸다 하는데 방향을 바꿔면 20년도 가고 5년도 가고 한국 부동산도 2009년에 꺾여서 서울 같은 경우는 2015년에서 다시 상승반전했으니까 6년 쉬었잖아요 너무 오른 것만 우리는 머릿속에 있지만 6년을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1년 하락하다 다시 상승하고 무슨 낙폭가 대주 반등하듯이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성장이 더 가속화되지 않았는데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국가들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정말 많은 거를 반영하나 보다 저금리의 영향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경제성장률이 3이면 그냥 부동산 가격도 3만큼 오르고 주가도 3만큼 오르면 참 좋죠 가정대로 착착착하니까요 그런데 항상 경제가 3이면 주가는 한 10가구 부동산도 한 10가구 그랬다가 다시 7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막 치고 올라가면 사실은 저거에 투자해야지 라기보다는 저게 버블이 많지는 않은가 이제 겁부터 나는데 지금 최근에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폭은 훨씬 가파라졌습니다 어느 정도예요? 수치도 되게 나옵니까? 부동산 가격은 수치를 들어봐야 그게 뭐 항상 달라서 우리나라도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한국이 2010년 이후에 전국 아파트 가격 지수가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10년 이후에? 10년 동안에 10년 동안? 토탈 한 30 정도 올랐으면 미국은 한 40 정도 올랐고요 영국도 한 50 정도 오르고 독일 한 90 정도 오르고 스웨덴 같은 나라가 한 100, 한 2배 정도 오르고 그게 그 나라의 전체 주택 평균값이 그만큼 올랐다면 그 나라의 인기 지역, 주요 지역은 난리 났겠는데요? 난리 났겠죠 그래서 이게 국가별로 사실은 통계를 집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영을 했다 안 했다는 늘 논란이 있지만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제공하는 지표물 한국 같으면 아파트가 되죠 그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별로 약간 상상은 안 가요 한국이 30이 올라서 제가 생각해도 집값이 저렇게 오르다니 라는 생각이 드는데 90이 오른 독일은 어떤가? 약간 상상은 안 가요 독일도 시골집은 그대로일 텐데 그럼 도시집은 또 거기는 3배, 4배 그랬다는 뜻일 텐데 그래서 사실은 저 주택가격을 괜찮은지를 좀 분석해야지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찌 됐든지 간에 운이 안 좋으면 한 2분기 말까지 운이 좋아도 한 5월까지 나오는 경제지표 저희의 성적표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한 것은 1차적으로는 생산 차질 물건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게 부품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홀스톱이죠 교역, 생산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이 차질이 있고 관광객이 차질이 있고요 그럼 이럴 때 상대적으로 힘을 내서 경제를 버텨줘야 되는 건 안 움직이는 부동산 같은 것들이 만약에 힘이 있으면 경제가 그렇다고 부동산이 갑자기 막 힘을 낼 수는 없으니까 이걸 다 퉁치진 못하더라도 주택 경기가 만약에 좋다면 경제 성장률을 이만큼 깎아 먹을 수 있는 걸 좀 덜 깎아 먹는 완충이랄까요 그런 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주택가격 상승하는 거를 제가 자주 업데이트를 드려서 여기서 말씀도 드리고 사실은 현상은 이런데 저는 약간 겁나요 걱정스럽긴 하죠 걱정스러워요 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몇 달 동안은 그나마 주택가격이 버텨서 경제가 좀 덜 깎이네요 라고 살짝쿵 좋게 좀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늘 걱정스러운 녀석이긴 했는데 그래도 요즘 같은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이 걱정스럽던 이 녀석도 도움은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경제 지표를 막 쪼개서 보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만 오르고 이게 건설 투자는 늘지 않는데 가격만 오르거나 건설 투자 즉 건설업에 고용하시는 분들은 늘어나지 않는데 가격만 오르면 진짜 머리 아프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데 가격만 막 오르면 사실은 요즘 수도권이 그렇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은 못하게 하고 값은 오르니까 건설 지표는 낮게 나오고 가격은 높게 나오는 그러나 그건 뭔가 인위적인 정책이 작용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렇죠 인위적인 정책 작용 안 하고도 그런 일도 벌어져요? 뭐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요 아주 매끄러운 흐름들은 아니죠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너도 나도 집 지으려고 할 테니까 시차는 있을지 한 점 같이 움직일 텐데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자꾸 글로벌 이야기를 드려서 좀 그렇긴 하지만 미국이 되었건 독일이 되었건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경제가 안 좋아요 경제가 매우 안 좋아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유럽에서 맏형인데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세계 경제가 계속 괜찮을까? 그리고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되게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GDP 중에서 부분별에서 수출이 있고 투자가 있고 소비가 있고 부분별로 있잖아요 유독 좋은 것이 건설 투자 독일? 네 집값이 그렇게 오르고 나니 집 짓지 말라고 해도 몰래 밤에 짓겠죠 네 그리고 고용 중에서도 유럽의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체 고용도 사실은 주춤한 상황인데 건설 고용은 꾸준하게 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제조업 고용은 여전히 좀 신통치가 않은데 건설 고용은 그나마 괜찮고 그런 이게 아주 예쁘다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예쁜 구석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견주할 거다 그 정도 해석은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라고 좀 좁혀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실질금리 아직도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나요 마이너스인가요 우리나라 한국 소폭 플러스 그죠 한국은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거의 선진국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 그 그 나라들 중에서는 상위권이었어요 네 금리가 높은 쪽이었다는 거죠 높은 쪽이었어요 물가를 차감해도 왜냐하면 원래 한국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그래도 성장성이 높아서 젊은 나라 원래는 그랬고 그런데 작년에 디플레 논란도 있었지만 작년에 이제 물가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기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상당 부분 플러스 폭이 유지가 됐었는데 식료품 가격 때문이고 설 연휴 때문에 있었지만 물가가 1.5% 상승률이 1월에 찍히면서 실질금리 플러스 폭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한국이 그래도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12인과 11위거든요 한국까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돈이 더 많아지죠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도 그게 좋은 거라면 실질금리가 다 좀 더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좋겠고 코로나19의 악영향을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주택 가격도 실제로는 원하는 건 주택 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주택 관련 투자의 증가가 늘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여기저기 막혀 있는 게 많아서 쉬울까 싶기는 해요 지금 추세로는 좀 여러 가지 규제들을 더 높이고 있어서 건설 투자 가격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투자가 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리가 좀 더 내려가야 실질금리도 더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텐데 그것도 부동산 고민하고 같이 엮여서 더 내려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국내 채권 시장은 이제 국내 건설 경기나 기준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겠지만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금리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외국인이 얼만큼 또 한국의 그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시장을 살 것이자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벌 주요국의 실질금리 주의가 그 돈 넘어와서 우리는 주식 살 테니까 상당 부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것만 빨리 끝나면 진짜 이제 축제의 시작인 것 같은데 좀 여건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2008, 2007 이 무렵 이후에 코로나19 빼면 이렇게 좋아진 때가 처음이에요? 2017년도가 굉장히 오랜만에 커플링이라는 단어가 증권사 보고서에 재등장했던 시기였어요 그 이전에는 2009년에는 미국이 제일 안 좋았고 또 같이 좀 힘을 내서 회복하나 싶었는데 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14년 연말에는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원자재 수출하는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다 보니 경제가 좀 다시 슬로우다운해지다가 유가가 낮아지면 결국에는 경제가 좋아지거든요 아주 큰 폭으로 폭락을 한다면 그래서 오랜만에 신흥국도 괜찮고 미국도 괜찮아서 2016, 2017이 굉장히 오랜만에 좋았었고 그 이후에는 보호무역한다고 저희가 또 몇 년 동안 트위터 보느라고 시간을 많이 썼잖아요 그 이후에는 오랜만에 미국도 경기가 여전히 괜찮고 신흥국 경기 선행지수도 도네 라고 하던 타이밍이었죠 그러네요 트위터도 뜸하고 다시 살려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잘 씻으면 주가가 오른댑니다 결국은 KB증권의 김효진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 퇴근틱페이지 2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좀 빨리 끝나야 돼서 내용을 다 못 들을까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